시작됩니다. 첫 게임 출발 윤주현 긴 서브 김혜능의 서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주현 선수의 서비스 두 번입니다 김혜능이 여기 윤주현 힘을 붙입니다. 탑스피 계속 막아내고 김혜능의 서비스 리시브 되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바툼을 앞서 있는 윤주현 리시브 있습니다. 윤주현 차로 벌려놓은 윤주현 김혜능의 서브 김혜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긴 서브 효과를 윤주현 선수도 다른 선수와는 다르게 긴 서비스를 지켜줘야 돈놀림도 가볍고요 회전량이 지금 무겁고 묵직하기 때문에 지금 채 주면서 득점이 계속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왔어요 따라가봤던 유닛의 서비스입니다. 윤주현이 상대적으로 또 범실을 유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주현 3구 공격.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선취전. 선취전. 그리고 구사하고 있습니다. 김현웅의 서브. 김현웅의. 윤주현 선수의. 선취전. 스윙은. 펀 х lek. 파에잉. 연재. 연재됨. 왼지. 선취전. 스파우스곤. 유민웅의. 한 번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주현. 김혜는 김혜는 삼고 윤주현 받아냈고요 아아여기서 석점을 앞서있습니다 김혜는 윤주현 끌고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아 김주현 김혜는 그렇죠 본인이 잘하는 포핸드 백핸드 탑스피으로 먼저 선제권을 가져갔다면 두번째는 지금 김혜는 선수 한 번 두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대비를 해야됩니다 그렇죠 네트 맞았고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만들어가는 그런 탑구 확연하게 달라진 두번째 게임 아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윤주현의 공이 빠지니 세 번째 게임 이어집니다 선취점 윤주현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플레이로 만들어왔습니다 예 이선 김혜는 이선 오와 와 와 와 와 와 와 그쵸 와 와 와 와 와 와 나 뭐 OOOO isn 와 다 야 와 한 점 이제는 동점 바라봅니다 윤주현의 포인 김혜능 김혜능이 한 점 김혜능 김혜능